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보비는 슬로츠공원의 여자손님 중 하나였다. 긴 갈색머리에 부드러운 눈동자를 가졌고 대마초를 피웠다. 참으로 피상적인 설명임에 틀림없지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다. 말수는 적고 대마초를 많이 피워서 눈동자가 부드러웠다. 우린 꽤 비슷했다. 본명은 모르근이었는데 원래는 오실로 서쪽 동네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 사실 그녀가 우기는 것만큼 부자는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사회적 보수주의, 경제적 안정, 우익정치와 절연한 반항적인 히피라고 생각하고 싶어했다. 그녀가 그런 것들과 절연한 이유는 음... 뭐라고 해야 할까? 인생살이에 관한 순진에 빠진 생각들을 실험하고 의식을 확장하고 구태의연한 관습을 다파하기 위해서였다.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한테 아이가 생겼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른다는 관습 앞서 말했듯이 우린 꽤 비슷했다. 우리는 슬로츠 공원에 앉아 한 남자가 튜닝도 하지 않은 기타로 The Times They Are A Changing을 형편없이 편곡한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비가 폭탄 선언을 했다. 나 임신했어. 아기 아빠는 분명 너야. 잘됐네. 우리가 부모가 되다니. 나는 방금 양동이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넌 양육비를 내야 해. 당연하지. 난 기꺼이 내 몫을 할 테니까 함께 키우자. 함께 키우는 건 맞지만 너와 함께는 아니야. 뭐? 그럼 누구랑 함께라는 거야? 나하고 잉발? 보비는 그렇게 말하며 기타를 연주하는 남자를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우린 지금 함께 살아. 잉발은 기꺼이 아빠가 되겠다고 했어. 물론 네가 양육비를 낸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보비와 잉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안나가 태어났을 때는 이름이 역시 아이로 시작하는 다른 놈과 사귀는 중이었다. 아마 이바르였을 거다. 나는 비정기적으로 꽤 자주 안나를 만날 수 있었지만 안나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원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당신. 안나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 애를 처음 본 순간 난 사랑에 빠졌으니까. 안나가 유모차에서 나를 울려다보며 까르르 웃을 때면 아이의 눈은 푸르스름한 광채를 내뿜었다. 그 애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어쩌면 그래서일 거다. 안나는 너무 작고 부서질 듯 했지만 또 내겐 너무 소중해서 혼자서 그 애를 돌보고 싶지 않았다. 그럴 엄두가 나질 않았다. 왜냐하면 나란 인간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명 안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터였다. 무책임하거나 부주의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판단력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충고를 따를 준비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이 경우에는 보비 심지어 그들이 나보다 하득 나을 게 없는 인간임을 알고 있는데도 비겁하다가 내가 찾는 단어일 것이다. 그래서 난 한 발 물러난 채 대마초를 팔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비를 찾아가 수입의 절반을 주었다. 보비의 연애가 휴지기일 때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방실방실 웃는 안나의 신비한 푸른색 눈을 내려다봤고 심지어 안나를 안아보기도 했다. 난 보비에게 만약 네가 슬러치 공원과 대마초를 멀리한다면 나도 경찰과 뱃사람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감옥에라도 가는 날엔 보비와 안나의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보비의 부모님은 사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고 지극히 보수적인 중산층이라서 대마초나 피우는 물러난 히피 딸과는 인연을 끊고 싶어했다. 또한 히피 딸과 아기 아빠는 필요하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다 마침내 보비가 더는 망할 놈의 애를 못 키우겠다고 말했다. 안나는 울음에 그치지 않았고 코피가 났으며 나흘째 열이 내리지 않았다. 침대를 내려다봤더니 아이의 눈에서 보이던 푸른 광채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로 대체되었다. 안색은 창백했고 무릎과 팔꿈치에 푸른 멍이 있었다. 난 아기를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사흘 후에 진단 결과가 나왔다. 급성 백혈병 죽음으로 가는 편도 티켓 의사는 넉 달 남았다고 했다. 다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이다. 원래 무작위로 가혹하게 무의미하게 날벼락을 맞는다고들 했다. 난 화가 났고 물어봤고 전화했고 확인했고 전문가를 찾아갔고 결국 독일에 백혈병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누구나 완치된다는 보장도 얻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지만 내게 딱 하나를 주었다. 희망 노르웨이 정부는 현명하게도 헛된 희망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싶어 했고 보비의 부모님은 그게 아이의 팔자라고 했고 노르웨이 의료공단은 나찌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비현실적인 치료에 돈을 지불할 마음이 없었다. 난 계산을 해봤다. 대마초 판매를 다섯 배로 늘려도 제 시간에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렇다 해도 난 노력했다. 열여덟 시간씩 일하면서 미친 듯이 대마초를 팔았고 밤이 되어 슬로츠 공원의 손님들이 끊기면 성당 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와 간호사는 왜 사흘 동안 아기 곁에 아무도 없었느냐고 물었다. 보비가 안 왔나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비의 집에 갔더니 그녀는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전화가 끊겼다고 했다.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려던 찰나 동그란 탈지면을 보았다. 그보다 한참 밑에 주사기가 있었다. 어쩌면 난 이렇게 되리라는 걸 반쯤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보비보다 더 나약한 영혼들이 그 선을 넘는 걸 숱하게 봐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비를 그대로 둔 채 거기서 나왔다. 안나는 우리 같은 부모보다 간호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낫다고 애써 생각하면서 난 계속 대마초를 팔았고 억지로 기적의 치료법이라고 믿은 그 연병할 치료를 위해 돈을 모았다. 다른 대안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눈에서 푸른 광채가 나는 아기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은 내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데서 위안을 받기 때문이다. 독일 의학 저널에서 헤로인이 가득 든 주사기에서 자기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구세주에게 복종하는 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반짝이는 새 책 속에서 그래서 난 대마초를 팔고 돈을 세고 날짜를 셌다. 그게 뱃사람이 내게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의 상황이다. 이틀이 지났다. 구름이 낮게 걸려 있었지만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지구가 회전했지만 난 태양을 보지 않았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한층 더 단조롭게 흘러갔다. 눈을 붙이려고 했지만 바리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난 미쳐가고 있었다. 점점 더. 크누트의 말이 옳았다. 총에 맞기를 기다리는 일보다 끔찍한 건 없잖아요. 이틀째 저녁이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마티스 말로는 결혼식이 사흘 동안 계속된다고 했다. 난 시냇물로 목욕을 했다. 이젠 모기에 익숙해져서 놈들이 눈이나 입 잘라놓은 빵에 내려앉을 때 외에는 성가시지도 않았다. 어깨도 아프지 않았다. 이상하게 장례식에 다녀온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통증이 사라졌다. 그 전날 있었던 일을 복귀하며 내가 특별히 한 일이 있는지 기억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목욕한 뒤에는 셔츠를 빨아 꼭 짠 다음 다시 입었다. 마을에 도착할 무렵에는 말랐기를 바라면서 권총을 가지고 갈지 말지 고민한 끝에 두고 가기로 전대와 함께 이끼 뒤에 감춰두기로 했다. 난 라이플과 탄환 상자를 바라봤다. 마티스가 했던 말을 생각했다. 코스 내 도둑이 없는 이유는 훔쳐갈 물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던 말. 판자 뒤에는 라이플을 넣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침대 밑에서 찾아낸 루핑펠트로 총을 둘둘 감아 시내가 옆 네 개의 큰 돌 아래에 숨겨두었다. 루핑펠트는 지붕을 잇거나 방수할 때 쓰는 방수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집을 나섰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도 대기 중에 묵직한 무언가가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마치 천둥이라도 다가오는 것처럼. 아마 결혼식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술도 바닥 나고 발정난 여자들은 이미 다른 남자들이 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이틀 전에 들었던 북소리가 들렸다. 교회를 지나 잔교 쪽으로 걸어갔다. 북소리를 따라갔다. 길을 벗어나 동쪽으로 가 언덕을 올라갔다. 회색돌이 쫙 깔린 고지 강청색 바다를 향해 뻗어있었다. 고지의 가장 안쪽 내 바로 아래 사람들의 잦은 통행으로 잘 다져진 평평한 땅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땅에서 5, 6미터 가량 불쑥 솟아있는 오벨리스크 같은 바위 옆에서 큰 모닥불이 타고 있었다. 바위 주위로 조약돌을 이어 만든 원 두 개가 있었다. 두 개의 원은 좌우 대칭도 아니고 어떤 패턴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공사가 영영 끝나지 않은 건물의 토대처럼 보였다. 혹은 부식하고 망가지고 불에 타버린 공사 현장 같기도 했다. 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안녕하쇼! 키가 큰 금발 남자가 소리쳤다. 사미족 전통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빈터 가장자리의 헤더에 오줌을 놓고 있었다. 근데 누이신지? 울프라고 합니다. 아, 남쪽 사람!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잘 왔어. 환영해요! 그는 페니스를 흔들어대며 사방에 오줌방울을 뿌리더니 바지 안에 물건을 집어넣고 손을 내밀었다. 난 코르넬리우스라고 합니다. 마티스의 육촌이죠. 암겸! 난 그와 악수를 하는 게 내키지 않았다. 저게 그 트라스테이넴이군요. 폐허가 된 신전인가요? 내가 물었다. 신전? 코르넬리우스가 고개를 저었다. 아뇨! 베아비에 부울라비 던진 바위죠. 그래요? 그게 누군데요? 아주 힘이 센 싸미인이죠. 아마 반인 반신일 거요. 아니다. 4분의 1? 어, 4분의 1이 신이죠. 음, 그런 신이 왜 바위를 던졌을까요? 누가 무거운 바위를 던진다면 이유가 뭐겠소? 자기가 던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지. 당연히. 하하하하. 그가 껄껄 웃더니 덧붙였다. 좀 더 일찌고지 그래, 소울프. 파티는 이제 거의 파장이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교회에서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는 히플라스크를 꺼냈다. 그 빈혈에 걸린 루토교도들보다 마티스가 결혼을 더 잘 시킬 거요. 그래요? 그럼 어떤 신의 이름으로 결혼하는 겁니까? 난 모닥불과 긴 테이블이 있는 쪽을 바라봤다.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던 여자가 동작을 멈추고 궁금하다는 듯이 날 바라봤다. 멀리서 봐도 호리호리한 몸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신? 하, 신은 없어. 그냥 노르웨이 정부의 이름으로 결혼하는 거요. 마티스에게 그런 권한이 있나요? 아니요. 마티스는 이 지역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 세 명 중 하나요. 코르넬리우스는 주먹을 들어 올려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성직자, 판사, 배, 선장! 우와, 그럼 마티스가 선장이란 말입니까? 마티스가? 코르넬리우스는 코웃음을 치더니 히플라스크의 술을 꿀꺽꿀꺽 마셨다. 당신 눈엔 마티스가 바다로 나갈 사미인처럼 보입니까? 그 친구 걷는 거 봤소? 아니죠. 엘리아스는 선장이지만 그 사람은 오직 배에 탄 사람들만 결혼시킬 수 있소. 그리고 그의 배에는 여자가 탄 적이 없고요. 마티스가 걷는 걸 반의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미인만 안 짱다리라오. 바다에 나가는 사미인은 아니오. 그래요? 생선! 그가 내게 히플라스크를 건넸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미인은 고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생선을 못 먹죠. 요우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뼈가 물렁거리는 거라오. 그는 무릎을 양옆으로 내밀며 시범을 보였다. 그럼 당신은... 난 가짜 상위인이죠. 우리 아버지는 베르겐 출신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비밀이요. 특히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는 껄껄 웃었고 나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술맛은 마티스에게 사는 술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럼 마티스는 뭔가요? 성직자? 거의 그런 셈이요. 오술로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도중에 믿음을 잃었지. 그래서 법학으로 바꿨고 트럼스에서 3년간 차석판사로 일했소. 뭐 아무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코르넬리우스. 하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의 80%는 거짓말이거나 허튼 소리예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라니까! 마티스는 처음엔 신에 대한 믿음을 그 다음엔 법률제도에 대한 믿음을 잃었소. 이제 그가 믿는 건 알코올 함량뿐이라오? 그의 말대로라면... 아하하하하하 코르넬리우스는 껄껄 웃더니 내 등을 찰싹 때렸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아까 마신 술을 토해낼 뻔했다. 사실 그랬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끔찍한 술은 대체 뭔가요? 그에게 히플라스크를 건네며 내가 물었다. 레이카스! 발효시킨 술록의 저지요. 코르넬리우스는 그렇게 말하더니 슬프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탄산음료랑 콜라만 먹으려고 하죠. 스노우스쿠터와 핫도그를 좋아하고 독한 술, 썰매, 술록고기 이런 건 곧 사라질 거예요. 말세야 말세해. 아무렴. 그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레이카스를 꿀꺽꿀꺽 마신 뒤 뚜껑을 돌려서 닫았다. 아, 저기 아니타가 오는군. 초록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정처 없이 걷는 듯 하면서도 저절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다. 자자, 울프. 코르넬리우스가 나지기 말했다. 저 여자가 당신의 미래를 읽도록 내버려 두대. 그 이상은 하지 마시오. 미래를 읽어요? 예지력이 있지. 아니타는 진짜 주술사거든. 하지만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진 마시오. 원하는 게 뭔데요? 보면 모르겠어. 흠, 왜요? 유부녀인가요? 아니면 약혼이라도 했어요? 아니, 하지만 아니타한테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어. 왜요? 아니타는 주술을 쓰니까. 나는 고개를 주웍거렸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도 즐겁게 노시오. 코르넬리우스는 소문을 벗들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는 여자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안녕, 아니타. 잘가요, 코르넬리우스. 그는 웃으며 자리를 떴다. 여자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입을 담은 채 미소를 지었다. 춤을 추다 와서인지 아직 숨을 헐떡거렸고 땀범벅이었다. 이마에 빨갛게 성난 여드름 두 개가 있고 동공은 바늘구멍 정도로 줄어들었고 눈에서 광기가 번뜩거렸다. 마약. 아마도 스피드를 복용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날 훑어볼 뿐이었다. 난 다른 쪽 발에 체중을 실었다. 날 원해? 그녀가 물었다. 난 고개를 저었다. 왜? 난 어깨를 으스겼던다. 건강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야? 사람의 미래를 읽을 줄 안다면서요? 그녀가 웃었다. 코로나 요수가 그래? 맞아. 아니타는 미래를 볼 수 있어. 몇 분 전에 네가 발정나 있는 것도 봤고. 근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무서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약간 매독 증상이 있어서요. 여자가 웃자 아까 입을 담은 채 미소 지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나한테 콘돔이 있어. 사실 약간 정도가 아니에요. 거시기가 떨어져 버렸죠.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더니 손으로 내 사타구니를 잡았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지 말고 가자. 난 교회 뒤에 살아. 난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염병할 남부놈들! 그녀가 성난 어조로 나직이 말하며 손목을 휙 잡아 뺐다. 좀 하면 어때서? 어차피 우린 곧 죽을 거라고. 몰라? 알아요. 그런 소문을 듣긴 했죠. 난 그렇게 말하고 도망갈 길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 말을 안 믿는군. 날 봐. 날 보라니까. 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아, 그래. 아니타가 제대로 봤어. 당신 눈엔 죽음이 있어. 눈 돌리지 마. 당신이 반사된 상을 쏘는 게 보여. 그래, 당신은 반사된 상을 쏘아. 내 머릿속에서 조그맣게 알람이 울렸다. 염병할 남부놈들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지, 당연히. 나 말고 또 누가 있죠? 이름은 몰라.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 미래를 읽어줬으니까. 이젠. 난 손을 뺐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머? 당신 진짜 겁먹었네. 어떻게 생겼냐니까요. 그게 왜 중요해? 제발. 제발. 아니타.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말꼬. 나치들처럼 앞머리를 비스듬하게 이마에 내리고. 잘생겼어. 검지 손톱이 길고. 아이고, 젠장. 아이고, 젠장. 뱃사람은 자기가 찾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줘. 당신과 난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는 알아요. 반드시. 하, 나는 침을 삼켰다. 언제 봤습니까? 당신이 도착하기 직전에 마을로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남쪽에서 온 요은이라는 남자를 찾고 있었어. 당신이 요은이야? 난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은 울프예요. 또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다야. 혹시라도 알게 되면 연락하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 하지만 옷을 로버너드라고. 근데 왜 자꾸 물어? 내 업총을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근데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니 모에가 여기 온 것이다. 그런데 난 오두막에 권총을 두고 왔다.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조금이나마 날 안전하게 해줄 유일한 물건을 두고 왔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자를 만나 옷을 벗어야 한다면 권총이 거추장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난 여자를 만났지만 옷을 벗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바보보다 더 멍청한 단계가 있을까? 우습게도 무섭기보다 짜증이 났다. 난 좀 더 두려움에 떨었어야 했다. 그는 날 죽이러 왔다. 내가 여기 숨어있는 건 살기 위해서다. 그렇지? 그러니까 행동 똑바로 해서 좀 살아보자는 말이다. 교회 뒤에 산다고 했죠?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멀지 않아. 나는 자갈길이 있는 쪽을 올려다봤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교회 묘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는 거야? 그거야 당신 평판을 생각해서요. 내 평판? 아니타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좋아요. 그럼 내 평판이라고 해두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 그렇게 귀하신 몸이라면? 집에는 커튼이 달려있었다. 그리고 현관에는 남자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이 신발은 아빠 거야. 그리고 속삭일 필요 없어. 아빠는 잠들었으니까. 보통 그럴 때 속삭이지 않나요? 아직도 무서워. 난 신발을 보았다. 내 신발보다 작았다. 아니요. 좋아. 따라와. 우리는 그녀의 침실로 갔다. 손바닥만한 침실에는 딱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었다. 그것도 마른 사람. 그녀가 드레스를 머리 위로 벗어버리더니 내 바지 버튼을 풀고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휙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브레이저의 고리를 풀고 팬티를 벗었다. 그녀의 피부는 하얗고 창백했으며 여기저기 붉은 자국과 긁은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주사빠늘 자국은 없었다. 그녀의 몸은 멋졌다. 동공이 작은 건 그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날 올려다봤다. 재킷도 벗지 그래? 내가 재킷을 벗고 셔츠도 벗어 방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걸쳐놓는 동안 옆방에선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꺾꺾거리며 요란하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고장난 소음기처럼 투투거리며 내쉬었다. 그녀가 침대 머리맛 서랍장을 열었다. 콘돔이 다 떨어졌네. 당신이 조심해서 해. 난 아이를 원치 않으니까. 조심해서는 못해요. 내가 얼른 대답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서로 만지기만 하는 게 어떨까요? 만지기만? 그녀는 역겹다는 듯이 내뱉었다. 아빠한테 콘돔이 있어. 그녀는 알몸으로 방을 나갔고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코 고는 소리가 잠시 약해지더니 다시 전처럼 계속됐다. 몇 초 뒤 그녀가 낡은 갈색 지갑을 들고 와 뒤졌다. 여기 있다. 그녀는 작은 사각형 은박지를 내게 던졌다. 은박지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다. 유통기한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콘돔 끼고는 못해요. 서질 않아요. 아니, 설 거야. 그녀가 겁에 질린 내 페니스를 붙잡았다. 미안해요. 근데 당신은 여기 고순에서 무슨 일을 하죠? 입타다. 어쩌면 요오드가 부족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입타드라고. 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작은 손을 내려다봤다. 지금 요니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는 최근에 도착한 남쪽 사람이 사냥용 오두막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오두막에 들렀다가 다시 결혼식 피로연에 올 것이다. 코르넬리우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여기 있는 한, 난 안전하다. 됐다! 이거 봐! 아니타가 행복하게 쨉쨉거렸다. 난 깜짝 놀라서 기적을 내려다보았다.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 틀림없다. 가끔씩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발기를 한다고 들었다. 그녀는 내 페니스를 놓지도 움직임을 멈추지도 않은 채 왼손으로 콘돔을 집어들어 이로 포장을 찍고 콘돔을 빨아들였다. 콘돔이 그녀의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입술이 콘돔의 입구를 동그랗게 감쌌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을 때 난 전투에 나갈 장비를 장착하게 되었다. 그녀는 뒤로 벌렁 눕더니 다리를 벌렸다. 난 그냥...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울프? 난 끝난 후에 내쳐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존감에 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닫히고... 섰을 때 빨리 해. 약속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좀 하라고! 난 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가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난 눈을 감고 밀어넣기 시작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 않게. 그녀가 신음하며 욕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격려가 되었다. 딱히 박자를 맞출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난 이내 옆방에서 들리는 코고리 소리의 리듬을 따라갔다. 점점 절정에 도달하는 게 느껴졌다. 콘돔의 상태나 아니타와 날 닮은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뻣뻣해지더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난 동작을 멈췄다. 그녀가 뭔가를 들었다고, 불규칙적으로 변한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나 누군가가 집에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내가 듣기에 거칠게 코를 고는 소리는 아까와 똑같았다. 그러자 내 밑에 있던 몸이 갑자기 충 늘어졌다. 난 걱정스럽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은 감겨있었고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조심스럽게 엄지와 약지를 그녀의 목 양쪽으로 가져가 맥을 짚으려 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젠장, 맥이 어디 있지? 혹시 이 여자?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나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어딘가 아주 익숙한 소리로 변했다. 끽끽거리며 들이쉬는 숨, 고장난 소음기처럼 내뱉는 숨.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로다. 난 날씬한 여자의 몸과 벽 사이로 들어갔다. 등 뒤로는 차가운 벽지가, 골반에는 침대 프레임이 닿았다. 하지만 안전했다. 당분간은. 눈을 감았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바리움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반사된 상을 쏘게 될 거라던 아니타의 말. 이윽고 나는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제 구장 아침 식탁에서 본 아니타의 아버지는 어제 내가 코 고는 소리로 유추했던 생김새와 꽤나 비슷했다. 털이 북슬북슬하고 좀 뚱뚱하며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 왠지 망사로 된 러닝 셔츠까지 입고 있을 것 같았다. 일어났소. 그가 말했다. 걸걸한 목소리로. 그러더니 앞에 있던 반쯤 먹다만 빵에 담배를 비벼 껐다. 커피가 필요해 보이는군. 고맙습니다. 나는 안심하며 그렇게 대답하고는 접이식 식탁으로 가서 그의 반대편에 앉았다. 그는 날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보면서 연필 끝에 침을 묻힌 다음 전기레인지와 주전자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직접 가져다 먹게. 우리 딸내미랑 자러 온 주제에 커피까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난 고개를 끄덕였고 찬장에서 커피잔을 찾아냈다. 커피잔에 칠흑처럼 검은 커피를 따르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흐린 날씨였다. 아니타의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아니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손목시계를 보니 9시 15분이었다. 요니는 아직 마을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씹어서 삼퇴야만 할 것 같았다. 말해보게. 그가 고개를 들어 날 보았다. 거세가 또 다른 단어로 뭐지? 난 그를 바라봤다. 어, 부림화. L-E-M-L-E-S-T-E-L-S-E 그는 신문을 내려다보며 글자를 세웠다. M-E 하나 들어가고? 네. 그래, 그거일 수도 있겠군. 그는 연필 끝에 침을 묻히더니 낱말 마치기 칸에 글자를 넣었다. 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막 가려는데 아니타가 침실에서 불이 나게 뛰쳐나왔다. 창백하고, 발가 벗었고, 머리는 사방으로 뻗쳐있고, 눈에는 광기가 돌았다. 그녀는 두 팔로 날 꼭 껴안았다. 깨우기 싫어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돌아올 거야? 나는 몸을 뒤로 빼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다.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녀는 알고 싶어했다. 아닐 수도 있고. 노력할게요. 내가 말했다. 노력? 네. 날 봐. 날 봐. 약속해. 물론이죠. 당신 입으로 말했어, 울프. 당신은 약속했어. 아니타한테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 이제 당신 영혼은 나한테 저당 잡혔어. 난 침을 삼켰다.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오고 싶은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나는 한 손을 빼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난 일부러 오두막까지 멀리 돌아서 갔다. 언덕을 돌아 북동쪽으로 간 다음 숲을 통과해 오두막 뒤쪽으로 다가갔다. 순록이 오두막 귀퉁이에 한쪽 뿔을 문지르며 영역 표시를 하고 있었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면 감히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시냇물에 들어가 허리를 숙인 채 라이프를 숨겨둔 곳까지 갔다. 돌을 치우고 루핑펠트로 감아둔 라이프를 꺼내 장전이 돼 있는지 살피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걸어갔다. 순록은 같은 자리에 서서 재미있다는 듯이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나한테서 어떤 냄새가 날진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나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가 다녀갔다. 요은이가 다녀갔다. 내부를 둘러봤다. 달라진 게 많지는 않았다. 쥐 때문에 늘 찬장 문을 꼭 닫아두는데 문이 약간 열려있었다. 빈 가죽가방이 침대 밑에 삐죽 나와있었고 출입문 안쪽 손잡이에 재가 묻어있었다. 선반 옆에 널반지를 잡아당겨 손을 집어넣었다. 권총과 전대가 잡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 다음 의자에 앉아 요니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알아내려 했다. 요니는 가방을 보고 내가 여기서 지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돈도 마약도 다른 소지품도 보이지 않으니 내가 이미 떠났다고 가죽가방보다 실용적인 배낭 같은 걸 구해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난로의 재가 아직 따뜻한지 보려고 내가 얼마나 앞서서 출발했는지 알아내려고 재를 만졌을 것이다. 내가 추리할 수 있는 그의 생각은 거기까지다. 그 다음엔 내가 어디로 갔을지 혹은 내가 왜 코순을 떠났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까? 아니면 근처 어딘가에 숨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만약 잠복하고 있다면 자기가 다녀간 흔적을 지우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니면... 잠깐만... 난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이걸 노린 게 아니었을까? 젠장... 난 쌍안경을 집어들고 지평선을 훑었다. 이젠 지평선의 세세한 것들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 전에는 없었던 무언가를, 누군가를 찾았다. 바라보았다. 집중했다. 다시 한 번. 몇 시간이 지나자 피곤이 몰려왔다. 하지만 커피를 끓이고 연기를 피워서 인근 5km 이내의 사람들한테 내가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비라도 온다면 모를까? 저 먹구름이 빗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모를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모를까? 이 엄병할 기다림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난 쌍안경을 내려놓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집 밖으로 나가 술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경계의 눈초리로 날 보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난 술록의 뿔을 쓰다듬었다. 그런 다음 술록의 등에 올라탔다. 이랴! 내가 말했다. 술록은 서너 걸음 나아갔다. 처음엔 머뭇거리면서 좋아! 그러더니 좀 더 힘차게 나아갔다. 더 빠르게 나아갔다. 마을을 향해서. 무릎이 딸그락거렸고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원작 폭탄에 가까이 다가가는 가이예르 계수기처럼. 다 타버린 교회가 나왔다. 분명 독일군이 한 짓이다. 레지스탕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잔해는 여전히 우뚝 서 있었다. 따뜻하고 새까맣게 탄 채로. 돌과 채.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돌 주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중엔 벌거벗은 사람들도 있었다. 목사는 천천히 공들여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들은 미친 듯이 빠르게 춤을 췄다. 목사의 하얀 제의는 검댕이 묻어서 거뭇거뭇했고 목사 앞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 있었다. 여자는 검은 옷을. 남자는 하얀 옷을 입었다. 남자의 모자부터 클로그 샌들까지 모두 하얀 색이었다. 노랫소리가 잠잠해졌고 난 가까이 다가갔다. 노르웨이 정부의 이름으로 그대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목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옆에 걸려있던 십자가에 갈색 침을 뱉고 판사의 망치를 들어올려 새까맣게 그을린 재단의 난간을 쾅 내려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젠장. 이런 꿈들이 날 지치게 했다. 하지만 아직도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을 바라보았다. 라이플은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난 의자에 앉은 채 라이플을 집어들었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올리고 라이플의 한쪽을 보래됐다.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감았다. 지금까지 계속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숨을 내쉬었다. 다시 두 번의 쾅쾅 소리. 문이 열렸다. 하늘은 맑게 개어있었고 어느새 저녁이었다. 오두막의 출입문은 서쪽으로 나있었기 때문에 문간에 선 형체는 태양을 등지고 있었다.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낮은 언덕을 배경으로 오렌지색 후광을 달고 있는 검은 실루엣 뿐이었다. 날 쏠 건가요? 아, 미안해요. 난 그렇게 말하며 라이프를 내렸다. 뇌조인 줄 알고 그녀는 정말로 웃기다는 듯 나직이 깔깔거렸지만 얼굴이 어둠에 잠겨있었기에 난 그저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제 10장 요니는 떠났다. 그 사람은 오늘 남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레아가 말했다. 크누트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기러오라는 엄마의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간 뒤였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다. 또한 왜 남쪽에서 온 남자가 내 소재를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해명도 듣고 싶다고 했다. 난 어깨를 으쓱였다. 남쪽에서 온 사람이 어디 나 하나뿐인가요? 원하는 게 뭐든가요? 당신과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사업 얘기? 아하 그렇군요. 이름이 요니라고 하지 않던가요? 학처럼 생겼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했다. 당신이 사냥용 오두막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누군가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 없었고 그러다 또 다른 사람한테서 당신이 장례식이 끝난 후에 우리 집에 왔다는 말을 들었다더군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난 그녀와 시선을 맞춰주었다. 그녀가 내 눈을 보게 해주었다. 난 숨길 게 많지만 또한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남쪽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죠? 난 바보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 있는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나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건 원치 않아요. 상황이 악화된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 표현이 잘못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오해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녀는 길쭉한 창밖을 내다보았다. 크누트가 밖에서 기운차게 장작을 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말에 따르면 당신은 울프가 아니라 요니더군요. 울프가 내 본명이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남자를 엉뚱한 방향으로 보냈군요.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의 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하던가요? 그녀는 장작 베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크누트가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보살펴야 한다고. 우리 책에는 이웃을 보살피라고도 나와 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난 테이블에 양손을 올린 채 그녀는 무릎에 양손을 올린 채 장례식이 끝난 후에 크누트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크누트는 어떤가요? 잘 지내요. 정말로. 당신은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여자들은 어떻게든 적응할 방법을 찾아내죠. 장작 베는 소리가 멎었다. 곧 크누트가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다시 날 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색깔을 띄었고 눈빛은 따가울 정도로 강렬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왜 도망다니는지 알고 싶어요. 처음 결정이 더 합리적일 텐데요. 말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난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니까요. 좋은 사람이 저지른 죄는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틀렸다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럼 결국 난 당신네들이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나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독하게 틀렸다. 난 틀리지 않아요, 울프. 왜냐하면 당신을 볼 수 있으니까요.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 입에서 과연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난 그녀의 눈 속에 있었다. 우리가 열 살 때 바위에 서서 진심으로 뛰어내리고 싶은데 도무지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바위 아래로 보이던 바다처럼 푸르디 푸른 눈동자. 난 마약 빚을 수금하고 때로는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했어요. 내 목소리가 틀렸다. 그러다 보스의 돈을 훔쳤고 이젠 그가 날 쫓고 있죠. 그리고 난 크누트 당신의 열 살짜리 아들도 이 일에 끌어들였어요. 내 스파이가 되는 대가로 돈을 줬죠? 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수상한 걸 보고할 때도 돈을 줬어요. 이를테면 필요에 따라 어린아이도 가차없이 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요. 나는 담배값을 흔들어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그런데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녀가 막 입을 열었을 때 크누트가 문을 열었다. 다 했어요. 크누트는 난로 앞에 장작을 내려놓았다. 나 배고파요. 레아는 날 보았다. 어묵 통조림이 있는데 내가 말했다. 왜, 그거 말고 싱싱한 대구를 먹으면 안 돼요? 크누트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대구가 없어. 여기 말고요. 바다에 낚시를 가면 되잖아요. 가도 돼요, 엄마? 지금은 한밤중이야.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여전히 날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지금이 낚시하기 제일 좋잖아요. 크누트가 깡충깡충 뛰면서 말했다. 제발, 엄마! 우리 집엔 배가 없어, 크누트. 크누트는 조금 뒤에야 그 말 뜻을 이해했다. 나는 크누트를 보았다.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러더니 다시 밝아졌다. 할아버지 배가 있잖아요. 보트 창고에 있는데 내가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어? 네! 대구, 대구! 아저씨도 대구 좋아하죠, 네? 대구 좋아하지. 내가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도 지금 먹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구나. 엄마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그쵸, 엄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울프 아저씨가 결정하게 하자꾸나. 그녀가 말했다. 아이는 테이블과 내 의자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고 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봐야 했다. 울프 아저씨! 응? 이분 뒀다 뭐해요! 보트 창고는 잔교에서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썩은 해조류와 짭짤한 바다 냄새를 맡으니 희미한 여름 기억이 되살아났다. 너무 작은 구명조끼에 머리를 밀어넣던 일. 보트에 오두막까지 소유할 정도로 부자여서 어지간히 잘난 척하던 사촌과 선우의 모터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얼굴이 벌개진 채 욕을 하던 삼촌. 보트 창고 안은 어두웠고 기분 좋은 타르 냄새가 났다. 낚시에 필요한 도구는 이미 배 안에 다 있었고 용골이 목재 거치대에 받쳐져 있었다. 노를 젓는 보트치구는 좀 큰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 대충 5, 6미터는 되는 것 같았다. 아니요, 이건 그냥 중간 사이즈예요. 어서 와요. 다 함께 밀어야 해요. 레아가 말했다. 아빠 건 훨씬 컸어요. 노 10개에 돛도 있었죠? 크누트가 말했다. 우리는 배를 바다에 띄웠고 나는 발이 젖기 전에 간신히 배에 올라탔다. 두 개의 노거리 중 하나에 노를 끼워넣고 저었더니 배가 점점 못해서 멀어졌다. 힘차면서도 차분한 노질. 아빠도 없는 불쌍한 아이라는 이유로 친척집에 초대를 받았던 어느 여름. 사촌보다 노를 잘 저으려고 무던히 노력한 덕분에 익힌 솜씨였다. 하지만 레아와 크누트는 별로 감탄하지 않는 듯 했다. 어느 정도 바다로 나가자 노를 배 안에 들여놓았다. 크누트는 보트 뒤쪽으로 기어가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고 낚시줄을 던진 다음 물속으로 가라앉은 낚시줄을 지켜봤다.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착한 아이예요. 점퍼를 벗으며 내가 말했다. 아까 보트 창고의 벽에 걸려있던 점퍼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 한 점 없었고 바다는 거울처럼 반짝거렸다. 혹은 레아와 크누트가 부르는 대로 하자면 태양은 거울처럼 반짝거렸다. 그 위로 발을 디디면 북쪽 지평선 위쪽에 붙박여있는 태양의 붉은 가마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 보였다. 크누트 말로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더군요. 난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죠. 이상하겠어요. 뭐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도, 당신을 돌봐줄 사람도, 또 당신이 돌봐야 할 사람도. 시도는 했습니다. 낚싯줄 하나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며 내가 말했다. 하지만 감당이 안되더군요. 가족이 있는 게 감당이 안된다고요? 가족을 돌보는 게요. 지금쯤은 당신도 깨달았겠지만 난 누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울프. 하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난 낚싯줄에서 스푼 루어를 빼버렸다. 왜 아직도 날 울프라고 부릅니까? 당신 입으로 그게 이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불러야죠. 당신이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할 때까지는요. 사람은 누구나 가끔씩 자기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은 얼마 동안 레아로 불렸죠? 그녀가 한쪽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여자한테 나이를 묻는 건가요? 난 그런 뜻으로... 이십구년이요. 음... 레아는 예쁜 이름인데요. 바꿀 이유가 없. 암소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난 사라라는 이름을 원했어요.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우린 성이 사라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십구년간 암소로 불렸죠.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음... 음메?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그러더니 웃기 시작했다. 정말 웃긴다는 듯이 천천히 깔깔깔. 선미에서 크누트가 뒤를 돌아봤다. 뭐예요? 아저씨가 웃기는 얘기했어요? 응... 응... 내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 말해줘요. 나중에...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나는 낚싯줄을 던졌다. 그냥... 너무 늦어버렸죠.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요? 우리 딸을 구하는 거요. 물이 어찌나 맑은지 은은하게 반짝이는 스푼누러가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 초록빛이 도는 검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침내 내가 돈을 마련했을 때에 아이는 이미 혼수상태였어요. 독일에서 수술받을 수 있는 비용을 모은 지 3주 후에 죽었죠. 돈을 모았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적어도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난 아이를 실망시켰어요. 그리고 사실 그건 내 인생의 끝없는 후렴구죠.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잘... 나는 코를 훌쩍거렸다. 점퍼를 벗지 말 걸 그랬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북극 근처니까. 무언가가 내 팔에 닿았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여자의 손길. 마지막으로 여자가 날 만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불과 24시간 전이라는 게 생각났다. 이 마을, 마을 사람들, 이 모든 것... 알 게 뭐냐. 그래서 돈을 훔친 거군요. 그렇죠?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은 딸을 위해 돈을 훔쳤어요. 잡히면 죽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독하게 잔잔한 해수면이 보기 싫어서 보트 옆으로 침을 뱉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듣기 좋네요. 하지만 난 그저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아빠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사들 말에 따르면 이미 늦었다면서요. 안 그래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들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도 나도 목사도 무신론자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저 시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어둠과 추위뿐이라는 걸, 죽음뿐이라는 걸 깨닫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럼 당신은 정말로 천사들이 지키는 천국의 문이 있고, 성베드로라는 남자가 있다고 믿나요? 아니다. 당신들이 믿는 건 그게 아니군요. 성인을 믿는 건 당신네보다 만 배는 큰 종파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똑같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죠. 네, 카톨릭은 당신네 루터파가 지옥으로 직행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당신네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럴 거라고 믿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아니라 북극 근처의 열렬한 신도들 사이에서 태어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안 그랬으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주 멀고 험했을 테니까요. 난 낚싯줄이 아래로 당겨지는 걸 보고 얼른 들어올렸다. 낚싯줄이 획 움직이는 걸로 보아 어딘가에 걸린 게 분명했다. 여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이다. 줄을 더 세게 잡아당겼더니 그제야 걸렸던 바늘이 빠져나왔다. 화가 났군요, 울프. 화가 나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부하가 침인다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인간한테 그런 장난을 치는 겁니까? 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받게 하고 왜 누구는 풍족한 삶을 살죠? 대다수는 신에 대해 듣지도 못하는데 왜 누구는 자기를 구원해줄 믿음을 찾아내는 겁니까? 왜 신은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춥네. 당신 딸을 데려갔냐고요?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나는 눈을 깜빡거렸다. 저 밑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저 어둠과 죽음과 물고기! 크누트가 외쳤다. 우리는 크누트를 돌아봤다. 아이는 벌써 낚시줄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레아는 마지막으로 내 팔을 토닥인 뒤 손을 떼고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 우리는 물속을 응시했다. 크누트가 잡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난 왠지 모르게 노란색 방수모자가 생각났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그가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눈을 감았다. 그렇다. 꽤 또렷하게 보였다. 요니는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 우와! 크누트가 환호성을 질렀다. 눈을 떠보니 큼직한 대구 한 마리가 배 바닥에서 펄떡거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눈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당연했다. 지금 이 상황은 저 녀석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일 테니까. 기분 빠르게 dramatic 생각들 Operative 영화 Part 2 영화 구 teenage